안녕하세요. 글로벌 재테크 알아야 본다 장혜리입니다. 현재 시각 상해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2.74% 상승한 451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해 증시 자세한 시장사항과 A50 선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 오늘 유한타 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선물팀 박종범 차장님 자리해 주셨네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해 증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을 본다 그러면 4,500선까지 오늘 강하게 계속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장중 조정을 짧게 계속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은 본다 그러면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 증권 계좌 개설수가 급증하면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까지 합해지면서 장세는 계속 상승으로 이끌고 있고요. 지난 주말 증권 거래세 인상이라는 그런 로머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장중에 급락하기도 하고 다시 그런 것들이 부인되는 걸로 나오면서 다시 또 급반등하는 장세,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다소 강세 위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4,500선의 안착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좀 조정이 보일 때마다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시장 현재 체크포인트 살펴보시면요. 먼저 지난 3월 전인데 정부 업무부에서 처음 언급된 내용인데요.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언급이 됐었는데 이거는 중국 정부의 제조업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국무원에 최근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국무원에서 승인이 곧 임박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소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의 제조업이 그동안 노동력과 자원으로 경쟁하는 구도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선진국형이죠. 어떤 기술이라든가 정보 그리고 인재로 재창조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는 제조 대국이었는데 중국이 사실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그런 면모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10년 계획인데 그리고 10대 집중 육성 산업을 내놓았는데요. 그 산업에는 차세대 정보기술 그리고 항공우주정비 그리고 신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전력장비 신소재 등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이러한 것들에 관련 주소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지난주 목요일날 4월달 HSBC 제조 PMI가 발표되었는데요. 4월달 지표로는 처음 발표된 지표인데 여전히 예상치도 50미터에 예상했었는데 예상치보다 좀 사회한 예상치는 49.6이었고요. 발표는 49.2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중국적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아직 크게 돌아서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것들 기대감으로 시장은 다소 큰 악재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봐야 될 사항은 증가미에서 지난주 4월부터 IPO 허가를 기존에는 월 1회였었는데 월 2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좀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서 최근에 유동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을 때 이런 물량 부담이 최소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판단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지금 물량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역시 장기적으로는 큰 악재가 되지 않고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정부에서 또 지난주 주가 조작 이런 것들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 주가 조작하고 그리고 증거사 직원들의 비공개 정보 이용거래 그리고 장외 시장의 내부자 거래 그리고 기업 인수합병 간 회계 조작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러한 것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증시가 건전화되는 쪽으로 본다 그러면 나쁘지 않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최근에 그런 가파른 상승세에 대해서 어떤 거품이 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중간중간 내놓으면서 다소 증시가 과열을 띄지 않고 안정적으로 상승을 이끄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차이나 A50 선물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마저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차이나 A50 투자 전략 좀 한번 짚어주시죠. 많은 해외 선물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해치용으로도 사용하기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번 주도 역시 장세는 워낙 장중에 짧은 조정. 조정이 있을 만한 상황으로 기술적으로도 조정이 있을 만한 상황에서 기간이나 가격을 상당히 짧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대응이 좀 발 빠르게 못하면 어떻게 보면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장세가 좀 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기존의 매수 포지션의 일부는 계속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큰 어떤 지지 라인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많이 떨어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 역시 지난번에 21선이 이제 61선을 상향 돌파하니 이후에 지금 21선에 근처에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5일선을 따라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장세는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13,000선에서 지난번 일시적으로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지만 하루 이틀 만에 조정을 다 마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강세들은 이제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인데 60분 차트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60분 차트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장세는 61선을 따라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61선을 일시적으로 하회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루 이틀 만에 만회가 되면서 장세를 61선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주말 잠깐 62선을 하회하긴 했지만 다시 하루 만에 만회하면서 시장은 역시 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의 그 장세는 역시 이제 13,000에서 현재는 지난번 정고점이 14,300대에서 다소 이제 출렁거리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장세가 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14,300 정고점에서는 다소 좀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뭐 강하게 이제 뚫릴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강하게 이제 뚫린다는 거는 여전히 뭐 염두에 두고 시장에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만기일이 며칠 안 남았죠? 네. 만기일이 4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일날 하루 전이기 때문에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날이 아마 최종거래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5월물로 이제 만기 연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5월 1일 금요일이 이번 그 중국 시장 휴장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그 4월물을 다 이제 청산하거나 롤오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 이제 5월물로 수요일부터는 5월물로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한타 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선물팀 박정봉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멘